저는 프로젝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터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프로젝터를 고르길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프로젝터를 가지고 뭐 영화도 보고 tv 도 그런 용도로 프로젝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로젝터를 선택하는데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프로젝터를 물론 이제 회의실이나 혹은 뭐 강의용이나 이런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용도들은 조금 더 여유로운 게 일단 예산이나 이런게 좀 여유롭고 또 쓰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좀 드리면 결과적으로 좋은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정용이나 혹은 집에 사용하려고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터를 쓰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몇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젝터에 나와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조금 더 고민하고 공부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터를 얘기를 하려면 프로젝터에 대한 구성에서 이제 중요한 부품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내가 뭐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뭘로 결정할까를 정하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렌즈입니다 무슨 프로젝터의 렌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터가 작동되는 원리는 뒤에서 빛을 쏴 주고요 중간에 그림자 놀이 하듯이 뭐 LCD 가 됐던 DLP 가 됐던 어떤 이미지 유닛으로 인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요 그리고 투가된 그 빛이 이미지 유닛을 통과해서 벽면이나 뭐 다른 곳에 투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렌즈가 들어가게 되고요 렌즈가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커스도 맞춰 줘야 되고요 뭐 렌즈가 밝네 어둡네 뭐 그 다음에 그 줌이 되네 안되네 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실 때 렌즈를 딱히 뭐 몇 밀리냐 몇 밀리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대부분 스펙에서 대신에 이 프로젝터와 거리가 얼마일 때 스크린 사이즈가 얼마다 라는 정보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지를 얼마나 크게 볼 것인지를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렌즈를 이제 그 원거리 프로젝터 원래 이제 원거리로 투사하도록 보통 설계가 되어 있어요 조금 다소 표준이나 망원 스타일의 렌즈를 이용해서 한 5m 나 10m 떨어진 데서 빛을 투사해서 크게 화면을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초광광 렌즈 라고 그래서 프로젝터를 스크린 바로 밑에 놓거나 혹은 스크린 바로 위에 설치해서 다이렉트로 빛이 쏘아 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프로젝터들도 있습니다 써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프로젝터는 뒤에서 쏘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그림자가 지는데 얘는 바로 위에서 내려가거나 바로 밑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그려도 그림자가 지거나 혹은 발표자라든지 앞에 있는 사람들 눈이 부시지 않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건 맞습니다 대신에 비싸요 광광 렌즈가 초광광 렌즈라고 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거리에서 이미지를 왜곡 시켜서 뿌려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 설계가 까다롭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렌즈들이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렌즈를 비구멍이나 아주 복합 복잡하게 깎아야 되는 요소도 있구요 그거에 이제 틸이 뭐 이제 키스피니 라고나 약간 이 왜곡되고 찌그러진 것들을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광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프로젝터라면 크게 고민 안 하시고 거리에 따른 사이즈만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해당하는 건 이미지 유닛 이에요 근데 이미지 유닛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맨 뒤에 있는 램프가 있어요 램프는 이 프로젝트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할로겐 램프를 많이 사용했어요 뭐 백열등이 됐던 할로겐이 됐던 이런 조명의 특징이 뭐냐면 밝기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열이 많이 나구요 열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램프의 수명이 짧습니다 요즘은 할로겐이나 이런 형태를 쓰는 프로젝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아요 전기도 많이 먹구요 열도 많이 나구요 수명도 짧아서 경제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LED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LED로 많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ED 광원을 통해서 이미지 유닛을 투과해서 렌즈를 통과해서 프로젝팅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만들어져 있구요 좀 더 진보 돼 가지고 뭐 레이저가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솔직히 고려해 봐야 될 내용은 일단 지금 현재는 LED 이상의 광원들을 쓰기 때문에 램프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밝기에 대한 게 이슈이지 이 램프의 수명에 대해서 고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램프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프로젝터에 램프 가격이 너무 비싸서 램프가 나가버리면 프로젝트 가격의 한 3-40%에서 심하게는 5-60%까지도 되는 비용을 주고 램프를 교환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사셔서 쓰시면 아마 램프를 갈아야 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특히 가정용으로 쓰시면 24시간 켜놓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나 이런건 고려 대상이 아니구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밝기에 대한 문제만 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밝은게 충분히 밝아야만 이미지가 충분히 잘 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밝기에 대한 것만 주목하시면 되는데 이 밝기라는 문제가 항상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보시는 공간의 밝기가 얼마나 어둡냐에 따라서 그렇게 밝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다 결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내가 쓰는 공간이 밝은 공간이면 웬만큼 밝아 가지고는 티도 안 나는 그런 프로젝터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때 어두운 공간에서 쓰시는 걸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운 공간도 이 프로젝팅 하는 거기 그 벽면이 됐던 스크린이 됐던 이 면은 흰색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흰색이 밝으면 주변이 밝으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블랙으로 보이지 않아요 회색이 보이거나 뭐가 보이죠 근데 프로젝터에서 제일 어두운 색을 만드는 건 빛을 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블랙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곳에서 쓰셔야만 프로젝터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쓰는 환경이 가혹하지 않다면 여기서 가혹하다는 건 뭐 밝은 공간이거나 혹은 뭐 커튼을 치지 않고 본다거나 이런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들에 볼 수 있을 정도의 프로젝터면 상당히 가격이 고가고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아마 생각하신다면 어둡게 해 놓고 본다 밤에 보거나 아니면 낮에 보더라도 암막을 쳐서 자연광을 다 차단하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본다 라는 걸 전제로 하시고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이 램프가 제 역할을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닛 마지막 중요한 유닛은 바로 이미지 유닛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이미지 유닛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뭐 컴퓨터에 연결하던 TV에 연결하던 혹은 DVD 플레이어에 연결하던 게임기에 연결하던 연결해서 이미지 소스를 보냈을 때 그걸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을 이미지 유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프로젝터의 기준에서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3 LCD 라고 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DLP 라고 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해상도 라든지 기타적인 정보들이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프로젝터의 해상도 이 유닛이 재현하는 해상도는요 실제로 그렇게 다양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프로젝터가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영상이 됐던 뭔가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으로 나오는 프로젝터의 가장 일반적인 해상도는 지금 현재는 FHD 입니다 왜 FHD 냐 하면 요즘 대부분의 영상이 FHD 를 기준으로 생산이 돼서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FHD 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PC 화면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띄워서 뭐 강의용으로 쓰거나 프리젠테이션 용으로 쓴다고 해도 상당히 좋은 해상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해상도를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FHD 가 안 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유닛 자체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이다 보니까 해상도를 끌어 올릴 때마다 비용이 급상승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PC나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던 해상도는 FHD 가 되지 않았어요 뭐 1024에 뭐 640 요런 정도의 해상도 이런 형태의 해상도로 나오는 프로젝터들이 있어요 요거는 정말로 PC 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그런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정용으로 보통 쓰신다고 그러면 대부분 영화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FHD 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난 좀 더 좋은 해상도 쓰고 싶은데요 여전히 4K 프로젝터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선택하기에 좋긴 하지만 아마 많은 갈등이 생기는 가격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는 그 정도 수준에서 FHD 정도를 목표로 해서 설정을 하시면 뭐 영화도 보시고 혹은 뭐 가끔 프리젠테이션 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FHD 는 목표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터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 유닛의 기본적으로 3ACD 방식과 DLP 방식이라는 이 두 가지 방식인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명료하게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려는 그 이미지 유닛은요 바로 3LCD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요거에 대한 그 과도기적인 그런 프로젝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3LCD 가 아니라 1LCD 에 뭐 각 채널을 바꿔 가지고 색깔을 뿌리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큰 기술 두 가지 얘기를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3LCD 가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아 있어요 그래서 3LCD 의 원리를 한번 보면요 광원에서 나와서 빛을 잘 모아 가지고요 이거를 프리즘을 통해서 하프 미러라고 해서 빛을 반만 투과 시키는 걸로 빛을 쪼개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로 쪼갠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가 표시되는 LCD 그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 판을 세 방향으로 만들어서 얘는 레드 채널만 얘는 그린 채널만 얘는 블루 채널만 그래서 일로 투과 시킬 때 얘는 레드만 얘는 뭐 그린만 얘는 블루만 이렇게 빛을 투과 시켜서 그거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어디다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건 철저하게 광학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하프 미러라는 기술도 들어가고요 프리즘 이라는 그 기술도 들어가요 그래서 뭐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빛이 나온 거를 세 개의 CCD 에 채널별로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로 해서 합쳐 가지고 프로젝터로 쏴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요 방법이 재밌긴 한데요 조금 어려운 방법이에요 요 방법이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라는 회사에서만 요 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만드는 이 칩을 써야만 DLP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 프로젝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유닛은 생각보다 대단한 기술이에요 MEMS 기술이라고 해 가지고요 미세 로봇, 미세 기계 이거를 만드는 공정을 이용한 겁니다 어떻게?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그걸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DLP 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웨이퍼에다가 미러를 만드는 거예요 거울을 아주 작게 픽셀 수 만큼 FHD, FHD 만큼 만든 다음에 그 밑에다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유닛을 만들어서 이 미러를 틀어요 이렇게 꺾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빛이 들어갔을 때 각도를 틀어 버리면 빛이 저쪽으로 빠지니까 그림자가 지고 요렇게 틀면은 내가 원하는 렌즈로 투과되니까 실제적으로 빛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형성화 시키는 게 바로 DLP 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참 어마어마하고 멋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지 한번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아주 유용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DLP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다는 거예요 요 기술 자체가 유닛이 아주 간단해요 요 칩 하나랑 그 칩에 조명을 하나 놓고요 이 조명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렌즈로 투과 시켜 버리면 RGB 세 색깔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다 필터를 걸어요 필터를 걸어서 필터를 고속 회전시키면 이 회전되면서 레드 그린 블루가 교차로 뿌려지고요 그 시간과 타이밍을 맞춰서 레드 그린 블루 채널별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해서 색깔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이 이미지는 그 짧은 순간 안에 레드 한번, 블루 한번, 그린 한번 레드 한번, 블루 한번, 그린 한번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을 쓰게 되면 사람 눈이 가지고 있는 잔상의 시간 그래서 한 30분의 1초, 60분의 1초 안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 버리면 딱딱딱 순차적으로 보여지면 우리는 이 이미지가 하나의 색깔 색깔이 섞여서 나오는 총 천연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게 DLP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기술적인 원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거 딱 이미지 보시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이미지로 놓고 봤을 때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3LCD가 먼저 만들어진 기술이긴 해요 DLP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기술이고 3LCD는 아주 기초적인 과학의 기본 베이스로 설계가 돼 있으니까 얘가 훨씬 더 옛날 기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볼게요 아까 3LCD의 동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광원은 빛이 세 개로 갈라졌다 다시 합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빛 자체의 양이 많아요 빛이 풍부해요 그래서 같은 램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DLP 방식보다 훨씬 더 밝기를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해서 콘트라스트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 재현성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광학에 들어가는 렌즈, 프리즘도 깎아야 되고요 각각의 빛을 조절해서 깎는 것도 해야 되고 필터마다 그게 들어가야 되고 그게 정밀하게 하나의 이미지로 오버랩 돼서 맞춰 줘야 되죠 요 유닛 자체를 기계적으로 설계하는 게 상당히 고가고 생각보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기계 공학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기계 공학적인 기술은 정밀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정 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의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퀄러티에 따른 편차가 심해서 3 LCD 방식의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비싼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3 LCD 방식인데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도가 무지하게 낮거나 아니면 핀이 잘 안 맞는다거나 생각보다 밝지 않다거나 다른 부품들이 워낙 싸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DLP 방식은 칩을 통해서 만들어요 이 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거의 독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칩 가격이 다른 칩들에 비해서는 비싼 건 사실이에요 비싼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3 LCD 보단 저렴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되고 소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은 떨어진다고 그랬죠 최근에 이 DLP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터라든지 혹은 조그만 캠코더에 있는 프로젝터 혹은 휴대용 프로젝터 여기에 다 이 DLP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칩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현재 DLP 방식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들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LCD 방식으로 해상도를 끌어 올릴 때는 생각보다 LCD 를 큰 유닛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LCD 자체가 그 집 쪽 도로 작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작게 만들면 액정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 게 뭐 쉽지가 않아 지거든요 잔상도 남고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들이 생겨요 그래서 LCD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광원을 같은 광원을 줬을 때 단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미지의 퀄러티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DLP 방식은 칩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이 저렴하고 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작은 유닛을 사용하게 되는데 작은 유닛을 사용하다 보니까 3 LCD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빛이 뿌려지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같은 광원을 썼을 때 생각보다 DLP 방식이 어둡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어두워 지는데 또 하나 요소가 뭐냐면 아까 잠깐 이미지에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필터 레드 그린 블루 필터가 나눠져서 딱 딱 딱 딱 딱 딱 뿌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한 번에 합쳐져서 나가는 3 LCD 방식보다 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 LCD 방식은 밝고 거기에 비해서 DLP 방식은 어두워요 같은 조명이라는 전제 조건에서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3 LCD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얘는 더 강력한 조명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놓고 본다 그러면 DLP나 3 LCD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DLP 방식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이 색깔이 세 개가 나눠져서 시간차로 뿌려지기 때문에 고속으로 움직이는 것들에는 이미지가 분산되거나 이런 문제들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3 LCD 방식 같은 경우는 유닛이 크고 렌즈 광학 기술을 쓰기 때문에 먼지가 좀 차기 시작하면 화면에 얼룩도 생기고요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뜯어서 닦을 수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불편함 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기술은 지금 현재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이 DLP 방식도 3 LCD처럼 빛을 동시에 쓰는 3 DLP를 적용하는 그런 애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얘가 DLP가 된다고 그러면 3 LCD 쓰는 것만큼 비싸지거든요 가격이 비싸지는데 어떤 거를 써야 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결론으로 돌아올게요 결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기술적인 거 이제 대충 이해했으니까 이제 프로젝터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젝터를 골라야 될까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저는 무슨 프로젝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프로젝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프로젝터가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초광각 렌즈를 달아서 강의라거나 이런 설명을 해야 될 때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서 써야 될 때 100인치보다 넓은 화면을 가지고 설명하는 용도로 쓴다 그러면 프로젝터만 한 대안은 없어요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터를 쓰는 게 맞죠 그거는 회사나 혹은 강의하는 강의실이나 이런 데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지 개인인 제가 구매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집에서 제가 영화를 본다 그러면 집의 조건이라면 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터는 점점점점 뒤로 멀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실 이쪽 끝에다 프로젝터 설치하고 이쪽 벽에다 투사를 한다고 해도 아마 100인치 120인치 까지도 힘들 거예요 100인치 정도가 거의 맥시멈일 텐데 그 정도 사이즈를 얻기 위해서 프로젝터를 쓴다 낮에는 거의 볼 수도 없고 밤에 좀 봐야 되는데 100인치로 본다 그래도 요즘 도시에서 라면 주변 광들이 많기 때문에 커텐을 치거나 아주 어줍게 하지 않는 한 그 정도의 느낌을 내긴 힘든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65인치 TV가 생각보다 저렴해요 만약 100인치짜리 프로젝터로 상당히 좋은 퀄러티의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면 광량도 좀 세고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대략 저렴하게 구매하셔도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구매를 하셔야 쓸만한 제품이 되실 텐데요 그 정도 돈이면 65인치 UHD TV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데도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터를 쓰신다 그러면 어디다 쓰실지를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뭐 TV를 봐야 된다거나 혹은 영화를 봐야 된다거나 게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TV가 훨씬 더 유리하세요 요즘 TV가 워낙 싸졌기 때문에 차라리 뭐 저렴한 65인치 TV 하나 딱 사시면 뭐 한 100만원 언더로도 충분히 UHD TV를 사실 수 있고요 그 해상도면 프로젝터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높은 해상도에 그 다음에 밝은 그런 화면에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내가 이동을 해야 되거나 야외에서 봐야 되거나 혹은 뭐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공공의 장소이거나 이럴 경우라면 프로젝터를 고려해 보십시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을 기초로 해서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무책임 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만 좀 알려드린 건데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제품별로 비교한 영상들이 꽤 많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때 그때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정보들을 좀 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요런 것들이니까요 요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도 요런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뭐 즐겁고 뭐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에 이런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